나는 약간 사명감을 갖고 있어.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냐면 내가 받은 돈만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. 난 돈을 날로 먹고 싶진 않아.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이런 애들이 있지. 아 나는 아무것도 안하고 돈만 벌고 싶다. 근데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에요.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벌고 싶어. 내가 노력한 만큼 벌고 싶다고. 그냥 꽁으로 막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. 근데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내가 감사히 받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